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국의 한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미 익숙해져서 벌써 들어온 지 6개월이나 지났어요. 아닌가? 거의 6개월 넘었네요. 6개월 넘어서 벌써 시간 빨리 가죠. 사실 그저께 리허설하면서 너무 추워서 감기워져서 오늘 노래하는 날인데 너무 걱정돼요. 매일 이제 노래가 달라지고 막 이래서 저희 주말도 반납하면서 진짜 많이 준비했습니다. 일단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해야 돼요.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이따 믿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이럴 거면? 공식이? 상생 무대에서 하는 공연도 있고 저희가 남아있는 무대가 많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 신나는 곡이니까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천천히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거 진짜 잘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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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 여기가 הד 하하, 하하, Gary Gary 하하, 하하, Gary Gary 하하, 하하, Gary Gary 하하, I can use it Fast forwar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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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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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Fast forward You make me feel so high I'm so crazy You make me feel so high I'm feeling good I wanna touc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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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예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와서 파견 와 있는 동안 운동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작아졌는데 실제로 보는 게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는 더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다시 거의 전으로 체감상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팔도 진짜 좋았는데 팔이 지금은 없어졌어 다시 자리 돌아가면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지금 10월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뒤에 상병이 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늦게 간다고 하는데 저는 빨리 간 편인 것 같아요 빨리 갔어요 그 악기를 아무래도 저는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악기 힘들고 처음 아예 모르는 상태를 시작하니까 근데 사수가 너무 잘 알려줘가지고 잘 배우고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너무너무 오랜만에 하고 몇 년 만에 하다 보니까 잘 맞기도 하고 네 주원이는 막 자주 전화 오더라고요 형 뭐 이래? 뭐래? 나는 이래? 자랑하면서 전화 오더라고요 주원이가 자주 와요 자기 이랬고 저랬고 얘기하는데 부대마다 엄청 달라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먼저 와 있으니까 제가 받아줘야죠 밥은 지금 여기 파견 와서 육군본부 밥이 너무 맛있어서 진짜 잘 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대는 좀 많이 나와요 자대는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나마 좀 덜 와요 어제는 좀 늦게 끝났는데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아까처럼 버스킹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이제 상설무대에서 위팔군이랑 같이 위고투게더라는 한미연합곡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군과 메들리 제가 알기론 거의 군 최초로 알고 있어요 군과 메들리 저희가 직접 편집도 다 하고 안무도 직접 다 짜고 동선도 다 만들고 그냥 아예 없는 무 상태에서 군과 메들리에 다 그걸 넣어서 만들었어요 저도 참여 굉장히 많이 하고 지상군 팀들이 진짜 열심히 해줘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준비했는데 주말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양하게 좀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선도 많이 넣고 뮤지컬적인 요소도 좀 넣고 시작할 때 처음에 가운데서 시작하는데 그걸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얼떨깔에 제가 가운데가 되긴 했는데 그렇게 해줬어요 고맙네요 팬들이 좋아하니까 노래가 좋아하면은 노래 부분은 저희가 보컬 8명이라서 매일 다 8명이 올라가기 조금 애매해서 뭐 어떤 팀은 4팀 4명 팀 어떤 2명 팀 해서 오늘 일단 너희바다를 불렀고 내일도 저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내일은 그 일요일이니까 선데이 모닝 귀여운 안무랑 넣었어요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 준비한 것만 보면 노래 2개씩 그 다음에 위팔군이랑 하는 합주 위팔군이랑 하는 노래 그 다음에 슈퍼샤이 그 다음에 군과 메들리 히트곡 메들리 만드는 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제 보니까 높으신 분들 분의 분들도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생활에 굉장히 집중해서 만족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이 너무 좋다 너무 최고의 생활이다는 아니지만 현재 주어진 것에 따라서 적응하니까 좋아요 뭔지 알죠 제가 핸드폰을 너무 늦게 받았어요 카페에 급하게 글쓰고 그게 어제잖아요 급하게 글쓰고 그리고 바로 거의 씻고 점화하고 잤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마 많이 삐졌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어제 너무 바빴어요 근데 제가 조기 진급이 있어가지고 4단전 표창장에 있어서 12월에 상병을 달 12월 1일에 바로 달아요 멋있겠죠? 돌아가면 이제 저희 5사단에서 가장 군악대회에서는 가장 본부에서 중요한 연주회가 있어요 그래서 연주회 준비를 해야되고 노래랑 이런거 해야되서 막 이거랑 이런거 빨간 옷 빨간 옷이 이제 모든 군악 옷이고 바지가 흰색의 빨간줄을 하계복이고 남색의 빨간줄을 춘추복 동계용 아직 한 번도 못 입었어요 더울 때 들어와가지고 바지도 지금 춘추받이 처음 입었어요 외피도 처음 입었어요 아직 그 생활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많이 못 입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뭘 해볼 예정 성가대하려구요 자대가봐 그런거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사격도 좀 잘해봐가지고 항상 18발밖에 못 맞춰가지고 순무발중에 엄청 잘하는거지만 그럴 예정이잖아요 요거는 고백 acle R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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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2 RO1 RO2 가있어요? 나를 이겨내며 봐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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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